저희가 지금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요. 국회 전원위에 제출된 첫 번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바로 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권역별로 유의미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는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룰은 통일적으로 짜는 것이 좀 더 합의를 이끌하기 쉽다는 측면에서는 최소 4인 이상이 돼서 저는 최대한 넓게 묶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복수공천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온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의원수도 좀 늘리면서 비례대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비례대표를 강화할 때는 그냥 전국구로 뽑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폐쇄를 할 거냐 개방으로 할 거냐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주권자들의 의사 그리고 비례성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좀 개혁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장이 권고안으로 의원 정수 50석 확대 얘기 나왔을 때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결국 그것은 물 건너가고 정계특위에서도 정수는 유지한 상태로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국민들이 지금 의석수 줄여라 니네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니네가 그동안 너희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혼내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보기 안 좋았고 이원욱 의원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국회의 의석을 줄이겠다고 약속합시다. 전원위원회가 의석 10%를 줄이겠다고 결정하면 국민은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 싸움만 일삼는 진영 정치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대선구구제 등을 통해 사당자가 필요하니 그것만은 이해해 주십사라고 소송구구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합시다. 그 발언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대선구구제 방식으로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지역구 의석으로 돌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줄여도 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출하는 방식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의원 수를 줄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냐면요. 일은 잘 못했는데요. 권한은 더 누리게 해달라는 아주 그 모렴치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행정부가 잘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감독하고 혼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워낙 행정부가 비대해져 가고 있으니까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의원 수를 줄이자고요. 그러면 200명이 특권은 더 누리고 행정부는 더 감시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차 대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제도를 얘기하면서도 자기 표만 어떻게든 얻어보려는 이런 악성 포퓰리즘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 수명이 거의 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하신 분은 의석을 줄이더라도 자기 자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행이 이기적인 거죠. 저는 그날 그 자리에 들으면서 저분의 반성은 진정성이 좀 있네라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좀 착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 축소 과감히 얘기하는 분들 보면 다음에 당선될 분들 또는 대도시분들 그런데 경북 북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국회의원분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인구가 줄어서 선거구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 문제의 관점에서 의원 정수 축소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도 의원 정수 문제를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